김광일 포함한 기레기 리스트 세계 유일 폐륜적 기자사냥 저희 11시 김광일 쇼 제작진들이 시청자 여러분에게 그냥 어떻게 하면 좀 충격을 드려서 조회수 좀 올려볼까 하고 저렇게 일부러 꾸며낸 제목이 아닙니다 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김광일 포함 기레기 리스트 세계 유일 폐륜적 기자사냥 저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다 팩트 그 자체일 뿐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현상금이라는 게 뭔 말인지 아시죠 요즘은 뭐 그런 제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현상금 누구 범인 잡을 때 현상금 내거는 일 수사기관에서 가끔 하기는 하지요 포상금 현상금 이런 거 내걸고 이제 미국에서는 원티드 밑에다가 뭐 3천 달러 3만 달러 이런 거 하기도 하고 요즘은 그 중동 지역에서 테러 단체 수괴를 정보를 받겠다 할 때도 현상금을 내걸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 현상금이 기자를 찾아내라면서 대한민국 당에서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를 찾아내고 그들의 정보를 찾아내라라면서 현상금 현상금이라는 말은 저희가 쓴 것이 아니고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my기래기.com 저런 컴퓨터 사이트가 생겼습니다 my기래기.com 기자들을 뒷조사하게 하고 현상금을 내걸고 이제 이런 겁니다 아마 전 세계의 유일한 사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자들에게 현상금을 걸고 제보를 받고요 그 내용을 공개하겠다면서 협박에 나선 사이트입니다 이 자경단을 자처한다는 my기래기.com 홈페이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내용을 샅샅이 좀 훑어봤습니다 뒷조사 대상으로 지목된 기자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노골적으로 보도한 기자들이 대다수입니다 기자에 대한 뒷조사를 현금으로 장려하면서 언론 증오를 끝까지 부추기고 있어서 문제가 심각한데요 my기래기.com 기존 운영진이 있었는데 지금부터 5개월 전에 코로나 때문에 본업이 힘들어졌다면서 홈페이지 운영을 정지하겠다 이렇게 알렸는데 석 달 뒤 새로운 운영진이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자 뒷조사를 해주실 분을 모집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자들에게 현상금을 걸어서 각종 제보를 받아 제보 내용이 구체적이면 기자들에게 직접 조사를 들어갈 예정이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본사 앞에서 얼굴이 박힌 현상금 찌라시를 뿌리든 시청에 전단지를 붙이든 페북 광고를 하든 그러면서 1차 기래기 리스트를 정한다 일단 1차로 리포 트래쉬상 리포트 트래쉬 기래기라는 뜻입니다 트래쉬 쓰레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리포트 트래쉬 상 1위에서 5위까지 먼저 기래기로 선정해 현상금을 걸겠다 그랬습니다 현상금 액수를 이렇게 정어놨어요 A급 제보 각종 비리 불법 탈법 유법사항 30만원 B급 제보 경범죄 방역수칙 위반 20만원 C급 제보 현재 그 기자의 사진 과거 정보 잡다한 제반 정보 등등 그래서 5명을 먼저 찍어놨는데요 김명일 조선일보 기자 김수민 중앙일보 기자 김형원 조선일보 기자 박국희 조선일보 기자 이민석 조선일보 기자 이 사람들이 또 이런 말도 자기네들 사이트에 적어놨습니다 마이기래기닷컴은 원론적으로 기자님들과 옳고 그름의 논쟁을 지양합니다 기자는 성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자분들의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기자분들이 깨끗하시겠지만 극히 일부 불법 탈법 유법을 저지른 기자분들을 걸러내서 좋은 기자님들만 남게 되어 기자라는 직업을 존경받는 직업군으로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게 겁먹지 않고 비판의 칼날을 비판의 팬 끝을 비판의 마이크를 들이댔던 기자들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마이기래기닷컴이 선정한 7월의 기래기를 발표합니다 작년 7월이었는데요 7월의 기래기 언론사는 조선일보 7월의 기래기 조선일보의 주희연 기자 세계일보의 김현주 기자 조선일보에는 34명 중앙일보는 17명 동아일보 2명 세계일보 6명 한국일보 2명 마이기래기닷컴이 선정한 이달의 기래기를 발표합니다 2021년 1월 올해 1월 이달의 기래기 언론사는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수상을 이어갔습니다 이달의 기래기로는 중앙일보의 고석현 기자가 또다시 선정됐습니다 중앙일보 고석현은 3개월 연속 수상으로 기래기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고석현의 가증스러운 낙작 명예훼손 바로 걸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런 말까지 썼습니다 조선일보 17명 중앙일보 22명 동아일보 4명 문화일보 5명 한국일보 3명 연합뉴스 3명 국민일보 8명 그런데 대단히 영광스럽게도 여기에 소생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조선일보 17명 그중에 김광일 두 번이나 걸렸네요 올 1월 오늘 아침에 저희 동료들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다가 쓴 숨을 지으면서 저희 동료 한 분이 그러시더군요 아이고 나는 기자생활 잘못했나 봐 여기에 내 이름은 없네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조선일보 기자 17명 24명 그 다음에 5명 중에 이름을 쭉 썼는데 다 특종 기자들입니다 신문사마다 방송사마다 다 있는 조직 중에 하나가 포상징계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포징위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매달 그 달에 가장 혁혁한 활약을 펼친 기자들을 선정해서 상도 주고 상금도 줍니다 거기에 주로 상을 많이 받았던 기자들이 여기에 올라 있습니다 이제 포상징계위원들 아주 새로운 기준이 하나 마련돼서 좋겠어요 마이기레기닷컴에 이름 올라간 기자들 그 기자들 상 주면 됩니다 특종 기자들 주로 여기 이름 올라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펜과 카메라와 마이크를 드릴했던 기자들의 이름이 거기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간 한 방송사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통해 이들을 고소하기로 했다 먼저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 조국 전 법무장관을 비판했다는 이유인데 본인들이 비판기사로 기분 나쁜 것은 알겠지만 이것은 정도를 넘은 것이다 법적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신변을 위협하고 협박을 받고 있는 중이다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이기레기닷컴은 명백한 범죄 행위를 하고 있다 기자들을 범죄자처럼 낙인 찍고 있다 오늘 남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수사 의뢰했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11시 김광훈 쇼는 이 마이기레기닷컴 배우 세력이 궁금합니다 마이기레기닷컴 도대체 누가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배우에는 누가 있는 것인지 혹시 정치 세력은 있는 건 아닌지 의욕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댓글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상금 걸고 기자사냥 그렇지 이거 나올 줄 알았어 완장 차고 죽창 들고 두 번째 니들만 리스트 만드냐 나도 만들었다 문재인 조국 추미애 김어준 내가 만든 리스트도 한 20-30명 돼 세 번째 후원받아서 또 꿀꺽 이런 댓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계속 댓글 보여드리겠습니다 언론중재법과 일맥상통하네 음 그래 다 연결돼 있어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두 번째 여기가 북한인가요? 인민재판이라니 세 번째 김어준은 왜 없어요? 그 명단에 네 번째 아 영광의 명단이군요 동판으로 만들어서 저 영광의 명단에 오르신 분들 나중에 정권 바뀌면 문화훈장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댓글까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공유 눌러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보는 순간 저희는 엄청난 힘을 넣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주의의 그림자가 국민의 정한 명령 환불 정신을 가시 전체주의의 그림자 수낙 창 GH